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전중앙교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운이 좋다. 리차드 도킹스는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이게 행운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못했던 오직 가능성으로만 끝난 사람들의 수는 하늘의 별보다, 사평양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DNA의 유전정보의 조합이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아주 극소수, 극소수의 작은 집합만이 오늘날 현재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된 것이죠. 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뚫고 저랑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이랑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는요. 1만 세대, 그러니까 약 1만 명의 여러분의 직계조상이 하나의 긴 라인을 이루면서 서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약 1만 명의 여러분들의 직계조상 가운데는 일찍 죽거나 아니면 어른이 되었어도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적어도 하나 이상 남기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1만 명의 직계조상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생존과 번식에 성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위대한 직계조상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라인의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옛날 사람들 가운데 번식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후손들은 실제로는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는 지구상에 사실은 존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작은 집합에 불과하다는 이 인식은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 이 억색의 운이 좋아서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이런 유전 형제를 물러받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심오한 질문에도 해답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든지 개인적인 깨달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해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과학은 그 해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그것도 160년 전에 말이죠. 영국의 두 생물학자였던 찰스 다윈과 알프라드 러셀 월리스가 그 해답,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이론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마디 문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본질적으로 악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려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집단이나 공동체, 국가의 이득을 최대화하려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십, 수백만 년 전 석기시대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벌써 끝났어? 하고 이렇게 윈도우 창을 덮으시면 곤란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석기시대의 마음에, 석기시대의 환경에 적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진화적인 시각에 대해서 흔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둘러보면 정말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가만 보시면 납작고리 도마뱀 부치라는 종의 일종인데요. 기가 막히게 외부 사물을 흉내내서 포식자의 눈을 피하게끔 정말로 누군가가 정교하게 이런 빚어낸 것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아주 고성능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계의 회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대사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는 이토록 복잡한 생합성 경로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우리 몸의 회부학적인 특성들이나 아니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기가 막히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찰스 다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우주적인 질서나 아니면 인격적인 신이 실제로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종교 경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다. 이러면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의 해답은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처음으로 그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찰스 다윈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할아버지 늙은 모습만 나와가지고 좀 일부러 이렇게 젊은 시절의 사진을 찾아서 집어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산과 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보는 벌레입니다. 애벌레죠. 그러니까 나방이나 나비가 될 애벌레인데 우리가 보면 뭐야 이렇게 혐오스러워하는 대상이지만 이 산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얘네들은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보기에는 정말 온 나뭇가지마다 공짜 핫도그가 주렁주렁 매달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마다 이 공짜 핫도그를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벌레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책을 진화를 시켰는데요. 이 스파이시 부시 제비 꼬리 나비가 될 애벌레는 보시는 것처럼 잔등의 무늬의 일부가 뱀의 눈을 닮아서 언뜻 보면 뱀을 약간 닮았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크게 닮은 건 아니죠. 약간 닮았는데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애벌레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애벌레의 꼬리 부분, 항문 부분입니다. 여기가 진짜 머리고요.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 부분에 특정한 무늬가 확대가 되어서 마치 이 뱀의 눈처럼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별로 뱀을 안 닮았는데 뭐 이게 쓸모가 있겠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뱀을 전혀 닮지 않은 자신의 친구 애벌레에 비해서는 이 뱀을 약간이라도 닮은 애벌레는 열 번 중에 한 번, 백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 무늬 덕분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거라는 것이죠. 날이 아주 어둡든지 아니면 새가 시력이 나쁘든지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애벌레인 줄 알고 새가 날아왔다가 가까이 와서 이 애벌레를 뱀으로 오인하고 아 뭐야 헛수고했잖아 하고 날아가 버린다면 이 애벌레는 열 번 중에 한 번 혹은 백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인 변이를 자식들에게 잘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걔는 별로 안 닮았습니다만 얘는 박각시 나방이 될 애벌레는 상당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 부위를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흔들어서 정말로 뱀이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까지 정교하게 흉내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새들의 눈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요. 이 세 가지 전제가 충족이 되면 무조건 완성이 되는 일종의 논리적인 규결입니다. 유전, 변이, 차별적인 성공이라는 이 세 가지 전제가 충족이 되면 무조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서 개체군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즉, 변이 가운데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어떤 변이는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도움이 되는 유전적인 변이는 그렇지 않은 유전적인 변이보다 세대가 지나면 점차 그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개체군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딱 맞추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생태적인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공물에 비유를 해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러한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적응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계에서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특성을 발견을 했을 때 그 특성의 진화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그 특성을 가진 조상들이 어떻게 그 특성 덕분에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구가 뭐 같으세요? 이 기구는요. 힌트를 드리면 주방에서 쓰이고요. 이 녹색 단추를 누르면 밑에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 쨍 열립니다. 씨를 따는 도구 네,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딸기 꼭지를 따는 도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3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고요. 이게 딸기 꼭지를 빼는 도구가 왜 필요하냐면요.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딸기 꼭지를 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딸기 꼭지 위에만 그냥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맛없는 부분이 안에 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다 속을 파도 도려내면 귀찮으니까 이러한 기구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처음에 그 기구를 봤을 때도 그거를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각 부분을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는 아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그 기능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 도구의 전체적인 기능을 알게 되면 각각의 부분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설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복잡한 적응을 만나면 그 적응이 어떻게 그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겠는가를 물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도 대단히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들의 집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수없이 많은 이런 이른바 적응적인 문제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을 좌우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게끔 설계된 아주 복잡한 연산장치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해. 아까 들은 것도 금세 까먹고 하고 이렇게 종종 스스로 자신의 지적의 능력을 자악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이 기분을 읽어내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러한 능력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문학적으로 복잡한 걷거나 뛰거나 남들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으로 복잡한 대단한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기적에 가까운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다 형상은 제각각이지만 대문자 A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0.1초만에 알죠. 그렇죠?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히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냥 딱 보면 다 대문자 A잖아요. 뭐 이상한 걸 물어보시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딱 보면 폰트는 다르더라도 대문자 A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실제로 공학자가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겠죠.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보통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귀찮은 짓을 시키죠. 네가 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마다 사람이냐 이렇게 유령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올려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딱 보면 맨 왼쪽의 글자가 읽으려졌지만 알파벳 대문자 D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이거를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해커들도 이러한 능력을 구현을 할 엄두조차 못 내기 때문에 이게 읽으려졌지만 대문자 D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보트 프로그램은 정말로 아직까지는 인간의 한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약 500만 년 전 침팬주의 공통조선과 갈라진 이래로 아프리카의 사반나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렵 채집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을 좌우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게끔 우리의 여러 가지 심리기제 심리적인 적응들이 차곡차곡 진화를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저기 선생님 왜 그래도 당군왕검, 고주몽 혹은 클레오파트라 이런 것들도 엄청 옛날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옛날인 즉 농업사회는 전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니 좀 이상한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농업이 시작하고 국가가 발생한 것을 약 1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극이나 이런 데서 클레오파트라나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옛날 같으니까 트로이 목마 되게 옛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진화심리학자들은 농업사회나 산업사회는 우리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연 이 500만 년 대 1만 년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1년으로 압축을 하자는 거죠. 1월 1일 0시에 인류가 침팬지의 공통조선과 갈라졌고 그리고 12월 31일 24시가 지금 현재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만 년 전에 농업이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11월, 12월 1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12월 31일입니다. 우리 인류는 364일을 석기시대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요. 12월 31일 오전 6시가 되어야 농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최초의 도시가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밤 11시 40분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떤 농업사회나 현대 산업사회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1년으로 따지면 364일을 보냈던 이런 석기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렵 채집 생활에서 우리가 풀어야 했었던 문제들은 언뜻 생각하면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많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단히 많고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바람길을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많았죠. 길을 잘 찾는다든지 체온 조절을 한다든지 자식소를 잘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생존과 번식을 좌우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인간의 마음이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 증명했었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게끔 우리의 마음은 자연선택에 의해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진화된 식리기재의 예로써 우리가 물컹물컹한 음식을 기피하는 성향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너 못 먹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 분들이 간, 순대, 천엽, 대창, 곱창, 도가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입도 못 대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바삭바삭한 크래커나 이런 거를 못 먹는, 그냥 안 즐기는 사람은 많아도 이런 바삭바삭한 크래커를 아예 보기만 해도 즐겁을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초중고 시절에 배운 것처럼 세균이나 곰팡이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한마디로 축축하고 따뜻한 곳에서 잘 번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축축하고 따뜻한 한마디로 이런 물컹불컹한 이런 촉감 자체는 세균과 곰팡이에 의해서 음식이 부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컹불컹한 음식을 기피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우리 행동의 이런 궁극적인 원인을 의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마치 우리는 이러한 진화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끔 기가 막히게 잘 자연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석기시대의 수렵체제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종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런 낯선 환경과 부딪혀서 불협화함을 빚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성향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 즉 높은 에너지원은 우리 진화 역사에서 원래 꿀이나 잘 익은 과일 정도로 원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꿀을, 우리 조상들은 꿀을 만나는 횡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게끔 이런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이라면 너무나 지나치게 탐직하는 성향이 과거에는 유리했죠. 어차피 달콤한 음식을 만나는 횡재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이 마트에 쌓여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진화적인 시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오해로서 그거 듣기는 재밌는데 뭔가 좀 약간 사후 설명만 남발하는 것 같고 뭔가 한마디로 반증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뭐든지 그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진짜 과학이 아니라 뭐든지 재밌는 그렇듯한 이야기들만 지어내는데 급급하고 정말로 어떤 과학은 아니지 않느냐 즉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끔 해주는 이런 진짜 과학은 아니고 사이비 과학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듣기는 재밌는데 별로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인 특성이 A라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응이라면요.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게끔 이러저러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특질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설계상의 특질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형질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물컹물컹한 음식을 우리가 기피하는 것은 음식 속의 세균과 곰팡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이런 선지나 오히려 순대를 아주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지나 순대를 좋아하는 여성이더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물컹물컹한 음식을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싫어하게 되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아이가 50%의 유전자는 나로부터 왔지만 50%는 남편, 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이를 내 면역계가 잘못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 면역능력이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식을 공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에 위험한 음식이 못 들어오게 더 그러한 음식들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게 입덧이거든요. 따라서 평소에는 물컹물컹한 음식을 좋아하는 여성이더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싫어하게 되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실제로 설문조사라든지 행동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예컨대요. 우리가 이러한 착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진화적인 시각이 알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5자형의 그림 가운데요. 수직선과 수평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왼쪽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른쪽이 같습니다. 왼쪽은 수직선의 길이가 수평선의 길이보다 훨씬 짧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이 동영상을 잠시 정지를 하시고 자로 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자를 보여드려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언뜻 보면 수직선이 수평선보다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길이의 선분이더라도 가로로 놓였을 때보다 세로로 놓였을 때 이거를 길게 인식을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한 진화심리학자는 이러한 착시가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심리적인 적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선분의 길이를 인식을 할 때 과거의 석기시대에서 경로 선택상의 이득과 비용을 고려를 해서 가로로 놓여졌을 때보다 세로로 놓여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세로로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건물 근처에 가까이 갔다가 뚝이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괜히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없이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가지 못하게끔 혹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뚝이나 이런 곳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똑같은 길이의 선분이더라도 가로보다 세로로 놓여져 있으면 그거를 더 길게 인식을 하는 이러한 추락을 피하게 해주는 이런 인지 기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바 또 사후 설명하고 있는 듣기에는 그렇듯하지만 남는 건 없잖아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진화적인 기능을 잘 달성을 하게끔 이러한 편향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심리적인 편향이 또 다른 미지의 새로운 특성도 이러이러한 새로운 특성도 갖고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진화적인 가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자는 새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한 특정한 길이의 선분이 가로보다 세로로 놓여져 있을 때 길게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세로로 세워진 높이를 땅에서 아래에서 올라다 볼 때보다 위에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볼 때 더 길게 인식을 하리라고 새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물론 그 땅에서 올라다 보다가 그게 무너지면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까불다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추락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즉, 똑같은 길이의 선분이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라도 아래에서 올라다 볼 때보다 그 위에서 옥상에서 내려다 볼 때 가장 예를 들어 그 건물을 높게 인식을 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게 심리학과 건물인데요. 한 번은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서 심리학과 건물의 높이를 추정을 하게 하고 한 번은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서 높이를 추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한 것처럼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 한 점은 한 학생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밑에서 이 건물을 올려다 볼 때는 20m라고 대답을 했고요.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볼 때는 한 45m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y 골 x 위에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예측대로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보다 더 건물이 높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실제 이 건물의 높이는 이거 한 15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려다 보다 위에서 내려다 보나 사람들은 어쨌든 세로로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실제 10m보다 어쨌든 높다라고 더 길다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잘 수용하게끔 이러저러한 다른 부가적인 설계상의 특질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함으로써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즉 반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는 달리 재미있는 이야기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능을 수용하게끔 이러저러한 새로운 설계상의 특질이 있는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반증된 가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알려진 가설인데요. 남성,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게이들이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지 않는 대신 다른 이성애자 형제들이 낳은 자식 즉 조카들을 더 돌봄으로써 이런 동성애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라는 이런 가설이 있는데요. 이 가설이 되게 유명한데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게이들은 이성애자, 게이남성들은 이성애자 남성들보다 자기 조카들을 더 사랑하리라는 예측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삼촌으로부터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용돈을 많이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게이 삼촌이라고 해서 이성애자 남성 삼촌보다 특별히 조카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반증된 실험적으로 반증된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이런 진화적인 설명들은 예컨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회학들 불륜이라든지 바람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도 다 진화된 인간 본성으로부터 유래하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자면 내가 바람 피웠다고 욕하지 말아라. 내 바람기 유전자가 나로 하여금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다. 나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을 하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런 차별을 하게끔 만드는 인간 본성을 갖고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야말로 아주 싸가지 없는 학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옷을 안 입게끔 진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벌거벗고 생활을 하게끔 진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모두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죠.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즉 예컨대요. 과학자들은 암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암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암에 걸려도 치료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암에 걸려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암이라든지 쓰나미,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얻으면 그 인과적인 설명으로부터 암이라든지 쓰나미를 줄일 수가 있는 방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컨대 폭력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사회학을 줄이는데, 제거하는데 그러한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과거의 수렵체질 생활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요. 정말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맞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측량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자연적인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진화의 산물이라면요. 우리가 이런 진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컨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보복운전, 도로 위에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대단히 정말로 이렇게 점잖고 저같죠? 그러니까 대단히 점잖고 이렇게 착한 이런 가장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전대를 잡다가 앞에서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너그럽던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집의 가장이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쌍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XXX죠. 깜빡이도 안 켜고 다 운전면을 다 뺏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주로 남성들이 그러는데요. 정말 길 가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뭘 봐임마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은 사소한 시비 어깨가 부딪힌다거나 눈이 마주친다든가 이런 사소한 시비를 갖고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주로 남성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남성들이 특히 그러는데 이런 급발진하는 행동은요. 다 진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경찰이라든지 긴급 번호 112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 자신에게 어떤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 누가 저를 툭 쳤는데 제가 똑같이 툭 친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아까 얻어맞은 불쾌감이 그런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는 저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 가오, 체면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히 다 보고 있는데 남이 도발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죠.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하면 우리 진화 역사에서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급추락하는 엄청난 번식적인 피해를 감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명예, 가오를 그야말로 목수처럼 중시를 하는 그래서 급발진을 하는 행동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를 들어 도로 위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급발진은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무익할 뿐이죠. 예전에는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으면 상대방 운전자나 아니면 시비가 붙은 걸 구경을 할 다른 지나가는 동료 운전자들을 두 번 다시 만나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체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무익한 이런 도로 위에서 무익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컨대 뭐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렇게 한남대로 했는데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저는 미리미리 빠져서 이렇게 성실하게 줄 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서 저는 이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막 끼어들면 절대 안 비켜줍니다. 물론 저도 절대 안 비켜주고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도로 위의 분노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강의를 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데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이런 현대사회의 석기 시대에 진화된 적응과 현대사회의 브릿지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불일치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상대방 여성이 나랑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는 것 같은 이런 별건 아닌 행동을 그냥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여자분이 나를 쿡 찍었구나 어떡하지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마디로 남성들은 상대방의 이런 애매모호한 행동을 그냥 의례적인 친절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낸다고 이런 도끼병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남성들이 우리가 흔히 진화가 덜 돼서 남성들이 이렇게 하급한 동물이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진화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진화 역사에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있는데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학생이 오빠 밥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뿌잉뿌잉 이렇게 애교를 떨었다면요. 이 애교가 정말로 나한테 성적인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식곤 자판기로 생각을 해서 맘에도 없는 친절을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진화 역사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라고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 판단을 하면 이거는 코스트가 컸다라는 것이죠. 쉽게 성관계를 얻을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다는 큰 코스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사실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저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어떡하지? 그러면 물론 나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 하락하는 코스트가 있었겠지만 코스트의 크기만 따지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하면서 일단 상대방은 나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음 이렇게 소심한 오류가 더 비용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남성들은 일단 덮어놓고 저거는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 틀림없어 라고 상대방의 성적인 의도를 과도하게 추론을 하는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남성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도끼병의 진화의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오늘날의 이런 현대인들의 번식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과거 100명도 안 됐던 소규모의 이런 채집수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나의 작은 행동도 쉽게 알려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마을에서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다른 먼 마을로 이주를 한다고 해도 역시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쉽게 노출이 되는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대중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적응이 큰 피해가 되고 오히려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즉 남성들에게 남성들은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별거 아닌 신호를 착각을 하게끔 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교육 시간에 강조를 하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떤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인데 그 구제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라고 종종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작동이 되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인지 알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 본성을 잘 제어할 이런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귀신같이 그 사람의 생존과 번식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석기시대 환경에서 조상들의 번식을 높이는 것에만 한마디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 몸을 이루는 이런 말하자면 이기적인 유전자들은 나의 건강이나 생존, 행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나 행복을 저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상승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쿨하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과거의 환경에서 유전자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그러한 심리기제를 그냥 무심히 선택을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는 이런 어떤 강렬한 정서들, 기쁨이라든지 분노, 시기심, 질투, 불안 이런 것들도 모두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기여를 했다라는 말하자면 대단치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간 본성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SNS를 하다 보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시기심, 이런 시기심은 과거의 소규모 100명도 안 되는 환경에서 내 동년배들과 경쟁을 잘 하게끔 그래서 정말로 나를 괴롭혀서 내 동년배들과의 경쟁에 열심히 나서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지 실제로 나랑 말하자면 한 번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SNS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이른바 이기적인 유전자 즉 과거의 다른 유전자들보다 자신의 카피를 자신의 복제본을 남기는 데 더 유리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는 이런 우리의 지난된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을 해야 할 의무나 당위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컨대 부족주의,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부족주의에 휩싸여서 흔히 정치적으로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편이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상대편이 큰 돈을 먹으면 저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이런 건 부족주의거든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어떤 공정한 잣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반드시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또 다른 인간 본성을 활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영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불멸하는 그리고 이런 사후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가리키는 이런 종교가 혹은 개인적인 명상에 의한 깨달음이 이제는 현대 최신 과학의 성과로 이미 무너졌다면 그러면 이런 종교나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인간 조건을 알려주는 이런 판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핑커한테 강연장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 과학이 우리 인간 조건을 밝혀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운이 좋게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직계 조상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된 유전형 일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과학이 알려주는 사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티븐 핑커는 최근 번역된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삶들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삶보다 건강한 삶이 더 낫고 폭력에 시달리는 것보다 평화로운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자면 다른 이런 정서적인, 지난번에 본성이 휘둘리지만 또 다른 본성인 이성을 발휘를 해서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건강이라든지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건강이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초자연적인 종교 경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보람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설는 것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스티븐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반전이 있는데요. 이 강의는 사실은 제 책을 홍보를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만 사야 된다면 진화한 마음보다 이 책을 사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책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 책은 스티븐 핑커의 새 책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이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히 두 권을 사신다면 제 책까지 사셔서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현대 진화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요약을 한 책이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가 궁금하시면 애석하게도 잠깐 눈물 좀 땄고요. 제 책보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다시 개몽으로 사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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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